예약식 프리데이 그럼 프레디 이설 진짜 혼자 못 하겠어 그래 Fuß 프리데이 피 자чи 탈차 아직 못겠져 갑니다 좋아 오늘이야말로 깨겠습니다 진짜 야아 캡샷되고 선버블 야아 오늘이야말로 깨겠습니다 진심 오늘이야말로 나 벌써 움직였냐? 어 야 벌써 움직였어 치카 치카가 있는건가 시바 왜 이게 안맞아 아 존나 무섭네 벌써 왔어 치카? 그러면 안되 치카야 아 황각 시바 아 시바 렉 쿠키도 움직였고 프레디 피자 가게 하고 공포게임이에요 어딥더라 이렇게 확인해주면서 애들이 오면 문 닫으면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시간을 신경을 써주면서 플레이를 해야되요 그리고 이게 6시까지 버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대충 설명이 됐죠 프레디 움직였나? 안 움직였죠 프레디 프레디 오지마 프레디야 난 니가 제일 무섭다 아 시바 아 노래소리 들리죠 치카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귀여운거 폭시가 제일 귀여워 아 잠만 흐흐흐 소리 들렸어 움직였죠 괜찮은 아직 1시 배터리 충분하구요 혹시 아직 안 움직였고 이렇게 좀 와리가리로 보면서 아 폭시도 봐주면서 프레디 오지마 소리인데 이쪽도 봐주면서 침착하게 이게 영화로 나온다고? 오 진심? 알겠네 영화로 안 나올 리가 없지 게임 가지고 아니야 게임 가지고 영화 나오는거 있어 이게 아니지 근데 피로 프레디로 안될거야? 뭐 공포영상 요구 근데 이게 게임이 아니라 실화잖아 영화로 나올수도 있지 널 실화로 찍는다고? 아이고 소리 무섭네요 괜찮아 배터리 76% 한식 충분하죠? 배터리 많습니다 이정도면 양호한거에요 지금 양호합니다 지금 아 노래소리 들리구요 잠만잠만잠만 프레디 울음소리 들리는데 이거 애들 요즘 나한테 왜이렇게 푸신을 샀지? 오케이 두시 좋습니다 나랑께 웃는소리 에이 뭔 개소리야 69% 좋습니다 두시인데 69%면 좋아요 알아요 아직 푹시 얼굴 안 내밀었죠? 아직 푹시 얼굴 안 내밀었죠? 프레디 조심하시고 프레디 조심 프레디 조심 자 프레디 피작각에서는 프레디가 제일 위험해 울음소리 들리죠? 일단 닫아줍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건 온다는거기 때문에 아우 아우 황각 오우야 울음소리 존나 가까웠어 방금 일단 좀 닫아주구요 아직 두십니다 괜찮아요 배터리 충분하고 tai 알다 털이 충분해 괜찮아 혹시나 생각하러 얼굴 안 내밀었죠 괜찮아요 으 nach 아까 에헿 오피 아 지금부터 하냐면 그 There 마이 상 certificates 내 문 닫았다고 개ㅅㅂ 개 ㅅ같은 새끼 아 나 문 닫았다고 해 님들아 ㅅㅂ 문 닫자마자 오네 아 진심 자 일단은 처음에는 배터리 아껴줍니다 혹시 좀 봐주고 혹시를 안보면 자꾸 삐져가지고 오니까 한명 움직였죠 한명 움직였습니다 좋아 두명 움직였습니다 좋아 진짜 프레디만 안 움직이면 돼 아직 노랫소리도 안 들리고 프레디야 너 벌써 움직였냐 안 돼 프레디 너 벌써 움직였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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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덤덤덤덤덤 괜찮아요 12시 90% 좋습니다 배터리 충분해요 충분해 충분해 괜찮아 배터리 충분해 어 노래소리 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침착하게 플레이하면 되니까 침착하게 져 침착해져 침착해집시다 어 웃음소리 프레디 웃음소리 안 돼 프레디야 진짜 오지마 너 왜 이렇게 빨리 덮치냐 난 문 닫았는데 니가 왔어 한 시저 한 시인데 이 85% 좋습니다 한 시인데 85% 아직 폭시 가만히 있고 얼굴 안 내밀었죠 좋습니다 움직이는 소리 어이구 얼굴 내밀었네 안녕 까꿍 좋아 폭시 괜찮아 그럼 어차피 직선 무빙이니까 날 이길 수가 없어 아직 얼굴 내밀었죠 알렬 기색은 안 보이는데 아 움직이는 소리 차지구요 아직 얼굴 내밀고 있고 울음소리 들렸죠 프레디 아 움직이는 소리 차지구요 아프레디 울음소리 들렸죠 조심해야 됩니다 시바 아직 한 시 괜찮아 한 시 한 시에 76%면 괜찮아 충분해요 32시 되겠지 시바 아씨 아 나 두배보 어 소리 좋습니다 소리 좋아요 혹시 아직 가만히 있고요 어 야 프레디 앞에 있다 이거 존나 가깝다 진심 아 프레디 존나 가깝다 진짜 이거 두시 괜찮아 배터리 괜찮아요 배터리 괜찮아요 문 닫아주고 두시 괜찮아요 아직 두시야 끊이지마 야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린다 아직 두시야 괜찮아 배터리 배터리 괜찮습니다 아직 프레디 간거 같으니까 일단 집착하게 하고 폭시도 조심하고 59%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삼디 내 때 쏘쫘쏘쏘쏘쏘쏘쏘 퓋 있어봐 퓋 이거...잠만요 아... 어 잠만요 왜왜왜왜왜왜왜 갑자기왜 아 이거 프레임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 그냥 닦고 말 있어? 아니면 어... 소리 들리는데로 바로 닦든지 말이든지 잠깐만 주된 이동방식은 순간이동이며 전력을 전무선부해 무방비 상태가 되거나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아놓을 경우 순간이동으로 들어와 플레이를 순간이동으로 들어온다고? 헐 시바 무슨 요버씨 뭐 순간이동으로 해 처음 들어보네 동쪽 홀? 동쪽이면 오른쪽이지 어 동서 동쪽 홀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오른쪽 문이 닫혀 있어도 순간이동을 통해 들어온지 조심하자 일반 침입 경련은 스테이지 식당 화장실 부엌 동쪽 홀 동쪽 홀 구석 경비실 순이다 플레이는 보통 어둠구에 써있다 보니 감시 카메라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단치기 쉽다 플레이가 이동하면서 나오는 웃음 소리가 들렸을 때 CCTV를 보면 오른쪽 문을 바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입 플레이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웃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그냥 CCTV를 보기 전에 오른쪽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자 와 진심 님들아 이거 프레디 진짜 너무 어렵다 프레디가 너무 존나 빨리 들어와 넌 근데 5일차까지 갔는데 프레디가 한번도 안나왔냐? 어 와 진심 문 개졌네 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못들어왔나봐 나도 아까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는데 난 1분 30초마다 규칙적으로 했거든 어 토끼 움직였구요 나 안걸리던데 아이고 토끼만 움직였고 일단 토끼만 움직였구요 어 괜찮아 토끼는 그렇게 위험한 애가 아니니까 토끼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치카 움직였고 가장 위험한건 프레디야 진짜 프레디가 너무 어려워 그렇지 프레디만 어 어 어떻게 하면 좋은데 지금 토끼나 치카 그런 애들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거든 혹시나 혹시 같은 경우도 그래 폭시도 별로 안 위협해 프레디가 최종 코스야 진짜 프레디가 제일 위험해 그럴 때 아직 안 움직였고 아직 12시입니다 괜찮아요 어 진짜 어렵다 4일 밤 한시 한시 좋아요 프레디2가 개무섭다고 어 그거 개무섭게 생겼더라 애들이 한시 괜찮아요 배터리 좋구요 어이구 프레디 움직였어 웃음소리 혹시 봐주고 아직 커튼 안쳤죠 괜찮아요 배터리 좋구요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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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 닫아놓고 또 해요 아 이제 좀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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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린다 어어 잠만 야 얼굴 내밀었어 얘 잠만 일단은 웃음소리 들리고요 안오겠지 누나 깜돌주의해 이거 갑자기 나온다 오 야 잠만 얘 대기탔어 대기탔어 무릎 소리 들린다 지금 이렇게 달려오려고 대기중인거야 여기 귀엽게 생겼냐 귀엽게 생기 ㄹㄹ 이거 여기 봐줍시다 아직 있고 열줘면 안돼요 저거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있어? 사이드 씩하 치까 지금 여기 치까있잖아 아 예? 예? 어 이거 문 열면 안돼 빨리 열려고 준비 죽이고 빨리 가라 이거 배터리 없다 62% 갔다 갔다 아냐 이거 프레디 울음소리 들리는데? 아 그럼 누나 가든가 이거 너 깜놀한다고 얘 없지? 누나 때문에 내가 놀랐잖아 아 누나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긴거야? 귀엽게 생겼다 깜짝 놀라기 올 뿐이네 애들이 오는 이유가 그냥 우리랑 놀고 싶어서 그래 근데 놀려면 우리도 인형이 되어가지고 걔들이 우릴 죽이고 인형 안에 넣는 겨 어 실화는 그렇지 어 어렵다 진짜 어 뭐야 벌썩 어 벌썩 얼굴 내밀었네요 일단 처음엔 배터리 아껴 처음엔 손 떼고 있다가 배터리 아껴야 돼 일단 일단 아무도 안 움직였고요 이제 움직이는 거지 아직 아무도 안 움직였고 다 있지? 폭씨야 달려오지마 third 얘 얘 얘 얘 달려와 그냥 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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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도 안 움직인다 이상한게 아무도 안 움직이네 이상한게 어, 한 명 움직였다 스카 아직 토깽이 안 움직였죠? 이쪽만 봐주.. 볼게요 일단 안 움직였고 12시 12시에 배터리 88% 어, ㅅㅂ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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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안 나오죠? 괜찮아? 배터리 좋아 1시 어, 야 폭시야 너 달력 준비하고 있냐? 안 돼 다시 들어가 뭐 다시 들어가진 않겠지만 빵 날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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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녕 아, 아직 토깽이 안 움직였죠 토깽이지ıyoruz 한 명 hat 야 잠만! 프레디 움직인다! 프레디 움직였다! 프레디 움직였다! 프레디 움직였다! 조심하자! 긴장타자! 프레디 움직였다! 진짜 침착하게! 1시야! 1시! 작사 가셨다! 빨리더 가네 아직 푹시 안달래요 저 괜찮아 굿이 야야야 물음소리 틀린다 야야 이거 안 돼 안 돼 열면 안 돼 이거 안 돼 열면 안 돼 틀린이 들어와 씨바 아 이거 열면 안 되는데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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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왔다 아닌가 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배터리 없어요 님들아 야 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두 양쪽에 있어 야 배터리 없어 어 배터리 없어 어 이쪽 간다 이쪽아 왜 안가 아 가라 좀 아 셋이야 근데 배터리 없어 아직 오 간다 어려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폭시 달래오니까 이제 프레디가 오네 아 아 야 폭시랑 프레디랑 같이 온다 이상하게 한걸 연인인가 봐 버전 아니 2도 있고 3도 있지 어? 아니 방, 뭐 내가 여기서 못 움직여 난 아니 내가 말한 건 게임버전이고 아 씨바 아줌마 아줌마 어디있네? 아 4회차를 못 깨고 있네 아니 4회차를 깨는데 몇일이 걸렸어? 아니 진심, 얘가 폭시랑 같이 달려온다니까? 프레디랑? 프레디랑 폭시랑 같이 와 양쪽으로 씨바 아거 나보고 어쩌라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 키라 처음에는 배터리 아껴주고요 아니 씨바 아무도 안 움직였죠 일단 배터리 아껴주고요 배터리 아껴주고요 아 이제 존나올게 부시기가 안음 아무도 안 움직였어요 배터리 아껴주고요 배터리 아껴주고요 배터리 아껴주고요 괜찮아요 프레디만 조심하면 돼 일단은 보니 한 명 움직였고 일단은 보니 한 명 움직였고 이게 프레디가 너무 깜짝 보니까 순간이동하잖아 프레디는 어 프레디만 잘 막으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여기 문 앞에 있다가 덮치지 근데 이거 순간이동하잖아 아 시바 잠만 어 치카도 움직였고요 전만 12시 어 시바 잠만 아 아 아 잠만 한심 7% 이거면 안 되는데 한시 아이고 프레디 움직였고요 프레디 움직였구요 벌써 왔냐 후키 왔네요 여기 라이트 켜면 보여 아니 누나를 안봐서 그래 라이트 켜도 깜짝깜짝 놀래 재밌어요 아니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젠 아니 소리 질르는거하고 무선거하고 다른거지 아직 얼굴 안내밀구요 얼굴 안내밀구요 얼굴 안내밀구요 경과가면서 파줘 아직 웃음소리 안들리죠 괜찮아 1시 배터리 좋습니다 1시 배터리 좋아 아직 얼굴도 안내밀었죠 배터리 좋구요 좋아 2시 배터리 아 이거 울음소리 프레디 움직였죠 울음소리 아직 얼굴도 안내밀었고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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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야 울지마라 무섭다 혹시 얼굴 드립 내밀었구요 얼굴 내밀었어 혹시 괜찮아 괜찮아 야 운 좋다 애들 안온다 어 지금 4일 밤 응 그다음 5일 밤 어 3 2 1 하면 폭식을 달려온다 3 2 1 안달려옴 오케이 60% 괜찮아 배터리 괜찮습니다 배터리 괜찮습니다 2 1 0 배터리 괜찮습니다 3시 좋습니다 아직있죠 아직있죠 열줘면 안돼요 3 맞습니다 3시 좋습니다 3시 폭식 달려올 준비하고 있고 폭식 달려올 준비하고 있고 폭식 달려올 준비하고 있고 괜찮아 와라 폭식이야 같은 전 ons 투까 3시 괜찮아요 3시 če 어이구 귀엽게 잘라온다 시바꺼 좋아 셋이 좋아요 셋인데 배터리 41%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프레딜 울음소리 안들리구요 이제 복싱 그만 올릴거 같애 넷이 넷이 좋아요 저 배터리 좋아 배터리 좋아 프레딜 울음소리 안들리구요 오케이 아우 프레딜 오지마 아우 진짜 환각 진짜 아직 있구요 열어주면 안돼요 아직 있구요 열어주면 안돼요 얼굴 대밀었고 아직 안갔구요 아 넷이인데 배터리 없다 넷이야 넷이야 깰수 있겠다 넷이야 배터리 22% 잡았어 아 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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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sakus 가사랑 클릭 공작 배터리 공작 배터리야 버텨줘 배터리야 버텨줘 배터리야 버텨줘 알았죠 씨버 아 바비요 배터리야 아이고 복시 귀여운 귀엽다 아이고 토끼이죠 야 1%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씨 5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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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시인데 배터리 다 날았어 아 진짜 제발 아 5시인데 제발 아 더 쉬웠는데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다 다 모 108 도와줘 안 돼 떠 으아 아 Shin Jones 맨날 아 씨발 저래! 존나 X같네 우와 신지 R&I 다시 해 씨발! 다시 해! 우와 5일밤 나중에 깰게요 나 진짜 사이